안녕하세요. 성의 상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성의 상사는 오랜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화물차 중고 부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과의 신뢰와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최고의 만족으로 다가가는 성의 상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화물차 중고 부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성의 상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